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59페이지 중계보수 및 실비인데 중계보수 및 실비는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주택 외 주택 외의 중계상물의 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운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개업공중계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재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은 주택인 중계대상물 소재지와 중계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중계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사무소 소재지죠.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계해도 경기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을이 개업공개사 갑에게 중계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계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의 고의과실 없이 을의 사정으로 무효치소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계제도 보수받을 수 있고요. 2번 주택의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맞습니다. 4번은 만약에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약속을 해도 천만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부분만 무효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은 중계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장금 칠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A씨의 중계사무소를 둔 계획공개사 갑은 B씨에 소재하는 얼 소유의 건축물,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인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외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상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가에 대하여 얼과 병사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얼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가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동일한 중계사무소에 대하여 동일당사장 안에 매매를 포함한 둘리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자 그래서 갑은 얼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니어는 갑은 B씨가 속한 시도 조례에 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개업 공개사 갑은 B씨에 소재하는 얼 소유 주택에 대하여 얼과 병사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B씨가 아니라 A씨죠. 중계사무소가 A씨에 있잖아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니어는 틀렸고 디귿 중계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리얼. 주택의 중계에 대한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주택 외의 중계상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대 0.9%가 되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6번 1번, 개혁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2번명 위반이다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수 초과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죠. 2번, 실비의 한도는 중계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드는 비용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중계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계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X고요. 4번, 중계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분의 1인 경우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4번은 맞고요. 5번은 중계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 1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최대 0.6%가 되겠고요. 매매인 경우에는 0.7% 범위되겠습니다. 물론 15원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중계대상물 소재지와 중계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사무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값과 얼은 개업공개사의 중계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 더하기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중계보수 산정시 적용되는 거래 금액은 했는데 답 3번, 3,400만원이죠. 보증금 2천만원 더하기 2천만원 더하기 월차임 20만원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4천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그러면 2천만원 14, 1,400만원 더하기 보증금 2천만원 하면 3,4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11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거래 금액의 천분의 8 이내에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아, 요거 좀 고쳐야 되겠네요. 개정됐죠? 이제 천분의 6이죠. 임대차는 최대 천분의 6이고요. 매매는 최대 천분의 7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번도 잘못됐네요. 천분의 8을 천분의 6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억 이상인 경우는 천분의 6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자, 그 다음에 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금액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래 대상, 교환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외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에는 천분의 4, 매매가 천분의 5죠. 그래서 5번 틀렸네요. 11번에 1번, 5번 복수정답인데 5번이라고 해서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을 천분의 8을 천분의 6으로 고치십시오. 15억 이상인 경우는 천분의 6 범인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공개사가 YC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계를 했다.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일방당사자죠. 상방당사자가 아니고 갑은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고 얼은 매수인이면서 또한 임대인이다. 매매대금 1억 8천이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볼 필요도 없죠.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잖아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거니까 따라서 임대차 기간도 볼 필요 없고요. 맨 밑에 매매가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0.5%고요. 한도액이 80만 원이네.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5, 8, 40,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정답 1번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80만 원 쌍방으로부터 받는 건 160만 원 원래 90만 원이어야 하는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중개산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개혁공개사가 엑서시 소지하는 주택면적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혁공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와 최고 한도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래당사자 계약당사자는 갑 매도인 임차인과 얼 매수인 임대인인데 매매대금 1억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보수 100만 원 주택 외니까 주택 외는 최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는 100만 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최대 0.9%밖에 못 받으니까 9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90만 원 합의는 1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1억 원에 대해서 주택 외에 해당되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0.9 하면 9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4번 100만 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보수 초과 약정을 해도 초과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172페이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혁공개사 공인중개사 개혁공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관의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지수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 준 등록관청이 등록지수하고 자격증을 준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지수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지수를 거래정보사업자가 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 2번 개혁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은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네. 그렇습니다. 3개월 개별 기준은 3개월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가 결정 공의림 이게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기 기타가 1개월이고 나머지 다 3개월이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혁공개사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진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확인설명서 상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상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하면 3개월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공이 3개월입니다.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그 밖의 입업 또는 입업에 의한 명령 위반 따라서 2번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 정지 3개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우리 프린터 42번에 1번 2번에 있는데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 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뜻다방은 이중사무소와 재벌규정이 똑같습니다. 5번 업무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한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했는데 자격정 대여하면 자격치소 고유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치소 고유 디귿 이중소속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치소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쌍방들이 금쟁이니까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정지 사유 이중 이중검인 확인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하면 6개월이고요. 개별기준 그 다음에 인장등록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별기준이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그 4번 175페이지 4번도 보시면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옳은 것 소속공개사가 다른 개혁공개사의 법인에 임원이 되는 경우 위중소속 6개월 맞네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 틀렸고 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금지 행위니까 6개월 맞고요. 계약서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6개월 6개월이니까 틀렸고요. 쌍방대리 검쟁이니까 6개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중검인 확인서 해서 앞에 3개는 6개월 뒤에 4개는 3개월입니다. 개별기준이 따라서 4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176페이지 5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결물을 하게 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하는 게 똑같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주어가 나가면 자격 취소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했다고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으니까 등록 취소입니다. 미연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진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진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니까 집행유예대도 자격 취소됩니다. 디귿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단계약서 적으면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금쟁입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6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그다음 5번이 1% 유행의 1%